첫 번째 실전이다 누굽니까? 위에서 명명하는 남찬가라고 넌 죽인다 지금 현수씨가 아는 제 모습은 제가 아니에요 현수씨가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타겟? 누구였던 겁니까? 그 남자를 죽여야만 한 명을 살수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일 거예요 으악 으아아아아아악 야 vs 아 근데 마이게 갯는 공격가 아저씨 단 한순간이라도 날 사랑한 적 있어